BTS 방탄소년단입니다.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아우 어서오세요. 제가 40대 아저씨가 듣기에도 이번에 나온 노래 백러브가 너무 좋아요. 앨범 차트에서 1위를 했어요. 이 소감 어땠는지 누가 한번 얘기해 줄까요? 난 처음 1위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솔직히 실감이 안 났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조금씩 실감이 나고 있는 것 같고 그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할 거고 더 성장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빌보드 시상식 끝나고 애프터 파티에는 가지 않고 멤버들끼리 조용하게 시간을 보냈다. 그건 왜 그러는 겁니까? 사실 매 앨범 활동 때마다 그리고 시상식에서 좋은 결과를 성과를 이뤘을 때마다 가장 먼저 그 기쁜 마음을 공유했던 게 팬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만의 애프터 파티 방식으로 팬 여러분들이랑 즐겼던 것 같습니다. 빌보드에서 세계적인 스타들이 사진 찍자고 하잖아요. 존 레전드 같은 사람도 사진 찍자고 하고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저희가 지금 2년째 빌보드에 다녀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친분도 생기고 그리고 정말 저희가 TV나 인터넷으로만 보던 분들이 같이 사진도 찍고 작업도 하자고 이렇게 먼저 다가오시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영광스러웠습니다. 저도 가끔 해외 영상을 통해서 보면 전 세계 인종 나이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환호하고 따라 부르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때요? 사실 팬분들이 노래해 주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제가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 보여줘야겠다는 생각들은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외국 노래를 한글 글씨를 써서 이렇게 배웠어요. 지금은 오히려 우리 가사를 영어로 표기를 해서 막 퍼지고 있고 꿈 같은 경우 보니까 KKUM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한글을 알리는 데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아무래도 영상을 보시면 영상이 다 저희 아미분들이 만들어주신 영상이거든요. 팬클럽에서. 저는 되게 놀란 게 이런 영상 덕분에 전 세계에 계신 저희 아미분들이 그냥 언어나 지역을 넘어서 그냥 소통이 가능한 것 같고 더욱 저희를 더 좋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 노래를 보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많은데 우리 슈가 씨가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관심 또 많을 뿐더러 사실 저희가 이제 음악을 시작을 하고 음악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항상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현 세대와 그리고 지금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메시지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용기와 힘을 얻어 가시는 거예요. 또 저희도 용기와 힘을 얻어 가서 참 이 일을 하기 너무 행복하다, 영광이다, 축복이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화두를 던지고 같이 나눠보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음악으로 퍼포먼스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시리즈의 타이틀이 Love Yourself라는 타이틀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지 또 사랑은 어떤 것인지 많이 나눠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음악을 만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영광이겠습니다. 그 Fake Love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그 이제 그 지민 씨 파트죠. Fake Love 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고음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분무도 굉장히 계속 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숨이 가쁘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안무가 기존에 했던 것과는 좀 더 다르게 다른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배우는데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 할 때도 굉장히 소화하기 아직까지도 되게 많이 힘든데 그래서 라이브 할 때도 목 상태가 좋지 않으면 좀 힘들 경우가 굉장히 많긴 한 것 같아요. GC 파트도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민이랑 같은 파트를 맡고 있는데 굉장히 높아서 저희가 PD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메인 프로듀서님이 얘기하시기를 사람은 음을 가장 힘들게 낼 때 목소리가 가장 듣기 좋다고 그래서 저희가 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같이 멤버들끼리 여행도 간다고 하는데 재밌어요 아직도 서로 같이 어울리면 뭐 이제 저희끼리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단합 네 이제 가는 건데 진짜 가서 여행 가서 뭐 진짜 막 하루종일 놀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저희끼리 되게 소소한 것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음식 사서 음식 만들어 먹고 보드 게임 사서 게임하고 되게 사소한 것들 많은 것 같아요. 여행 가서 가수를 안 했다면 내가 BTS 방탄소년단이 아니었다면 이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를 자주 멤버들 간에 얘기를 한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가끔씩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네 두 갈래길에서 제가 갈등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중학교 때 경찰이 되고 싶다 와 무대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였는데 결국 이쪽으로 섰지만 만약에 이쪽으로 올 생각이 좀 적었다면 경찰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더 크지 않았을까 저는 저희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제일 컸고요 그리고 가수 꿈을 꾸면서 제가 악기를 하나 배웠었는데 섹소폰을 배웠었거든요 섹소폰은 3년 배우고 지금 한 8년 정도 쉬고 있는 상태인데 섹소폰니스트가 되지 않았나 배운 기간에 비해서 쉰 기간이 상당히 긴데요 우리 제이홉 씨는 어떻습니까? 저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제가 테니스를 좋아했어서 제가 만약에 이 가수랑 꿈을 안 했다면 테니스 선수로 하고 있지 않았을까 지금 정희연 선수만큼 돼 있었을 텐데 어우 정희연 선수 정말 멋있습니다 세레모니가 멋있더라고요 테니스 하는 걸 봐야 돼 저는 이제 회사에서 프로듀서 원래 회사를 프로듀서로 들어왔어서 프로듀서를 하거나 아니면 8시 뉴스 아나운서 아 그래요? 그 자리를 제가 거기서 이제 BTS를 바라보는 바뀌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위협이 되고 팬들 특히 아미분들에게 한 말씀 인사말을 전해주시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말 좋은 일들이 많았기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미 덕분에 지금의 방탄소년단이 있고 아미가 없었으면 저희는 지금의 방탄소년단은 없었을 거예요 저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꼭 저희는 지켜나갈 테니까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평생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많은 추억들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오래오래 함께 우리 서로 힘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꼭 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질 땐 나팔꽃처럼 아름다운 그 순간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